주위에 우리 학교들 없지? 학교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매일까지 오겠어? 그래도...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픈된 자리 괜찮으세요? CCTV도 없고, 남들 눈에 안 띄는 은밀한 새깍지들을 주세요. 아, 네. 그럼 이쪽으로. 그럼 천천히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커플 세트 주세요. 커플들만 먹는 거. 그거. 저희 커플이거든요. 네. 커플 세트로요. 네. 커플. 원래 커플 세트에는 포커가 하나만 나오나? 왜지? 아, 귀여워. 저러라고. 먹자. 한번에. 응. 자. 아,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움직여? 수려! 아니 여기 먼데까지 웬일이야? 여기 핫플이잖아. 우리 이런데 종종 와. 너야말로 이 먼데까지 누구랑 왔어? 혼자 왔어. 혼자 왔는데 커플 세트를 시켰다고? 메뉴 구성이 알차서. 아 여기 메뉴 구성이 알차긴 해. 알았다. 생각보다 대식 가구나. 맛있게 먹어. 동작 그만! 안 돼!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프라이버지는 지켜주도록 하자고. 신사구나. 남친님 부끄럼쟁이. 남친이라니. 화 걷어! 반가웠어요 임주경 남친님. 다음에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도록 해요. 어?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라 남친이랑. 지켜와. 화이팅! 이따 왕장 원압방 갈까? 그래. 계란 라면도 먹자. 맞다. 사진 줘. 무슨 사진? 우리 배에서 같이 찍은 사진. 응. 왜 사진 안 보내? 안영규? 안영규? 하필리야? 아직 안 봤어. 그래. 증거만 없으면 돼. 할 수 있어. 야 임주경! 삐약! 굴. 오케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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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사생 출동! 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네. 이거 어떻게... 그래. 잠들어라. 자, 나머지 집주어. 자라.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라고. 갑자기 왜 열공 보던데? 자라 좀. 뭐야? 자, 잠에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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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선.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집어넣은 거 다 체크하나. 좋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자. 뭐야 내가 가지고 있어. 핸드폰 왜 가지고 있네. 뭔데 그래? 어 별일 아니었어. 아 실례했다.